안녕하세요. 오늘도 사람들에게 물어 보겠습니다. 지금 무슨 노래 들으세요? 지금요? 이 노래 듣고 있어요. 본진아의 잘가. 기다리는 저 섬이야. 지금 어떤 노래 듣고 계세요? 저요? 2002. 엔마리? 네, 엔마리 2002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어떤 노래 듣고 계세요? 지금 마이 백 듣고 있는데요. 그 아이들 노래 마이 백. 아 네. 고맙습니다. 혹시 지금 어떤 노래 듣고 계세요? 네? 어떤 노래 듣고 계세요? 요거 일본 노래. 무지개라는 곡이에요. 수다마사키요. 일본 곡이에요. 네, 고맙습니다. 혹시 업로드해도 될까요? 네. 고맙습니다. 지금 어떤 노래 들으세요? 저 끝나지 않은 얘기. 릴라마이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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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지금 어떤 노래 들으세요? 저 지금 펀치의 이 밤의 끝 듣고 있습니다. 펀치의 이 밤의 끝. 펀치의 이 밤의 끝. 네. 혹시 어떤 노래 듣고 계세요? 어른. 손이야? 네. 저도 처음 들어봐가지고. 아 네. 어른. 네. 고맙습니다. 어떤 노래 듣고 계세요? 펭수로 하겠습니다. 펭수로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펭수로 하겠습니다. 혹시 지금 어떤 노래 들으세요? 지금 에스파 노래요. 어 죄송해요. 지금 못들어가지고. 에스파 노래 듣고 있어요. 에스파 노래? 제목이? 도깨비불. 도깨비불. 이번 노래? 네. 아 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혹시 지금 어떤 노래 들으세요? 아 저요? 네. 맞어. 찰리프스. 찰리프스의 제목이? 데스 힐레리어스. 네. 네. 혹시 지금 어떤 노래 들으세요? 어. 해리스타일 에스티 워즈요. 아 예 고맙습니다. 유튜브 업로드 해도 될까요? 아 네네. 아 예. 포즈 한번 다시 하고 가세요. 아 난 다음. 아 아. 아 아 아. 아 아. 혹시 지금 어떤 노래 들으세요? 이승기 삭제. 이승기 삭제요? 아 예. 고맙습니다. 잠시. 너를 지을 때. 마다. 혹시 지금 어떤 노래 듣고 계세요? 이 노래 듣고 있는데. 넥스트 레벨이요. 네. 고맙습니다. 혹시 지금 어떤 노래 들으세요? 잠깐만 저 노래 제목이 너무 나서 이러면 안될 거 아는데 너 앞에만 서면 나락 듣고 있어요 가수가 누구예요? 딘딘이요 지금 어떤 노래 들으세요? 먼데이 퀴즈 너 아니면 안돼 너 없이 나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노래 들으세요? 저 인터넷 강의 듣고 있어요 어떤 선생님 거 무슨 과목이에요? 저 영어 유튜브에 검색해서 듣고 있어요 튜쌤입니다 2021학년도 6월 고1 모의고사의 내신 혹시 지금 어떤 노래 들으세요? 매일 듣는 노래요 매일 듣는 제목이에요? 네 매일 듣는 황치의 열 황치의 열 고맙습니다 매일 듣는 이 노래가 또 매일 울려 혹시 지금 어떤 노래 들으세요?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듣고 있어요 다이너마이트요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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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l meditate 좋아 dara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